산타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갖고 싶니? 드래곤을 갖고 싶어요. 현실적인 걸 말해보렴. 그럼 비건 남자친구를 주세요. 그러니까 드래곤을 주고.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독식과 남성스러움을 연결시켜서 여성분들일 경우에 채식,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상대적으로 남자친구들은 채식, 식사하는 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성적이지 못해 보인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응참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?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.